샤인 아이 강도 못 시킬 것 같은데 좀 넘깁시다 오 뭐야 이겼어 이겼어 이 뭐야 오 뭐야 오 걸려라 에이이 씨 오후 뭐야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? 오, 마감수? 기원척 어떻게 써요 기원척? 아잇 좀 봐줘라 아래 올라오면서 저건가? 아 이거 아아 알았는데 아 이거 바뀌었나? 아 바뀌었구나 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하하하하 야씨 처음하는 사람들 치면 어떡하냐 어? 나 또 승진이네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와아 이거 좋네 이검축 좋네 오오 삑사리 어 뭐야 오이 뭐 어떻게 야 포란드인데 왜 이게 아이 구작펀치 오 뭐야 이거 오 데빌짐 변신 안하네? 위로하고 저거하면은 데빌짐 저거 아닌가? 아잇 잘 못했다 오오옹 후호흐어 변신 안하네? 바뀌었나? 뽕발 어떻게 뽕발 아이고야 아 이게 우정인거 아잇 아유이 아 가장 재밌네 스팀에서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우씨 안들어다 막았지롱 오오 나 갈겼던데 하하하하하하 이거 데빌 카즈아로 바꿀 수 있지알아요? 어떻게 하는거지? 아 오른손 왼발 아니에요? 아니었나? 어 이거 뭐 신기술이야? 원래 있는거고 야 야 그 아무리도 그러고 좋지 어 200 몇 승이나 하는 놈이 날 못 이기면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똑바로 합니다 어 어 어 저거 상단이구나 아 아잇 추천받게 잡기 오오 이거 오랜만에 부순다 따다타 따다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뻥발 어떻게 했어 뻥발 어 이거 아닌데 뜨이C 아 이거 하드 확장 아니구나 와아 뚜씨 아 초폭 한 대만 맞아라 아아아아아아 어이 오 어이 뭐 아 나 풀었는데 아이씨 야 야 어 야 야 야 그치 야 야 진짜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